일단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거, 우리 어제 도착했던 이 자리가 가장,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데거든. 멀리서 봤던 그 첨탑이네. 내리틀린 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성계오르고선당 첨탑에 올라가기로 한 동일원장대. 이제 시작이다, 얘들아. 저 위에 보지 마라. 답도 없다, 비어 보면. 90미터 탑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350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까마득하다. 저게 끝이에요? 2미터 만에, 2미터 만에. 한참을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올라갈 곳이 남은 계단. 이 계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 걸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더 가자. 더 가야 된대요? 더 가자. 더 가야 된대요? 더 가야 된대요? 더 올라가야 된다. 다 온 줄 알았던 배영이에겐 청천농력 같은 소리. 네! 6시 반은 월틀댄의 청경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메리틀린겐 청경. 빨간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메리틀린겐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독일에서 가장 온전한 성벽으로 뽑힌다. 1, 2, 3, 4, 2, 8, 4, 5, 5, 5, 6, 6, 7, 7, 8, 9, 9, 9, 9, 9, 10, 9, 9, 10, 9, 10, 9, 10, 10, 10. 운석이 남긴 분지 위에 생겨난 마이만큼 직경 24km 크기의 분지에 따라 빙글빙글 원형으로 자리 잡은 건물 배치가 독특하다 운석에 대해 궁금해진 근수팀은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내루틀린 갠 운석 박물관을 찾았다 야 이거 봐봐라 여기 로고가 뭔가 딱 떨어진다는 느낌 예술적 붓으로 나왔다는 느낌이거든 강력한 느낌을 주는 표식에 확실하는 그에서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스페이스 순... 빵... 버싱 메테어라이트가 이 지역에 15만여 년 전에 아 맞네 리얼 암스트롱은 어디? 왜? 리얼 암스트롱은 어디? 리얼 암스트롱은 어디? 1500만 년 전에 이곳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 여파로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분지는 운석공이라고도 불린다 운석 박물관에서는 충돌 당시 남은 파편들은 물론 내루틀린 갠의 역사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운석 박물관 내부에는 우주와 관련된 모형이나 전시물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1.2km 이상의 커다란 운석이 떨어진 곳이다 보니 내루틀린 개는 존재의 차체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아폴로시브로의 우주비행사들은 달로 떠나기 전 이곳을 찾아 운석공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했다고 이때 세 사람 눈에 띈 전화기 누굴 그렇게 애타게 찾나 했더니 암스트롱이란 암스트롱은 다 짰는구나 한진이와 은정이는 운석 박물관에 와서 알게 된 정보들을 영상 메시지로 전달하기로 했다 1.2km 이상의 커다란 운석 형님 이거 보고 있습니까 이거 2km 정도 되는 운석이 여기 딱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마을이 형성됐는데 이게 네리 틀린 개 여기 있는데 1960년대 나사가 여기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가장 이게 잘 보존되어 있는 운석 충돌 지역 형님들 보고 있어요 지금 누나야 보고 있니? 보고 있나? 난 닐람스트롱 전화했다 가르쳐 주려고 이거지 한편 네리 틀린 개의 역사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향토 박물관 탐방에 나선 대형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미술이에요? 네 여기 미술이에요 여기 미술이에요 어디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와우 1867년에 설립된 향토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미술 작품들 화폭 속엔 중세시대 교회 예외 장면과 시장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실생활에 쓰였던 생활용품들도 전시돼 있어 당시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담당 큐레이터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며 한 폭의 그림을 소개해 주는데 이 그림은 이 큰 크기에 우리의 생활을 위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일을 보여주는 이스터 장면과 시장의 하늘을 보여주고 이스터 장면은 이스터 장면에 있는 중세시대와 유월자를 표현한 이 그림은 목판하가 줄을 이루던 당시 작품들과 달리 천 위에 그려졌다는 것부터가 특별하다 작품 규모가 큰 만큼 노출되기도 쉽지만 커튼 뒤에 감춰져 있어 두 번의 전쟁을 견뎌낼 수 있었다니 내리틀린게는 가족 제품의 품질이 좋기로 여행했던 것 향토 박물관 전시관 한편에는 전통 방식대로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가죽을 말리기 위해 지붕 아래 통풍 공간이 따로 마련된 가족 장인들의 집도 있었단다 이 건물이 저 건물이구나 비록 지금은 가족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건물 어디선가 지난날의 화려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Tü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